안녕하세요. 유채린입니다. 네, 이동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공모전은 어떤 거죠? 네, 오늘 소개할 공모전은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랬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공모전은 패션 콘테스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패션 디자인 관련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그런 콘테스트인데요. 의상 디자인 1개, 그리고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가방 디자인 1개, 이렇게 공모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접수 기간이 12월 31일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이고 생성형 AI 교육이 11월 4일 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최사를 보면 라사라 패션 교육 개발이에요. 그래서 분야는 디자인과 캐릭터고요. 우리 총 상금은, 1등 상금이 50만 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카데미 방학 특강 수강권도 수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 그리고 플라이하이상 이렇게 있는데요. 플라이하이상까지 모두 수강권은 하나씩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응모를 해야 하는 주제 한번 보실까요? 네, 주제가 디자인 캐릭터, 창조적 인공지능과 패션 디자인의 융합,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상 디자인, 의상의 코디니션이 가능한 가방 창작 디자인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상하고 그 의상에 어울리는 가방 디자인을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작품만 내는 게 아니라 기획서, 그리고 보고서, 그리고 영상물, 공모전에 제출 서류,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서 이렇게 다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기획서, 보고서 이런 내용들도 AI를 활용해서 써야 되나요, 혹시? AI를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자기 생각에다가 덧붙여서 조금 AI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AI를 활용해서 의상 디자인을 하거나 가방 디자인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따로 어떻게 시간을 만들어서 그런 공모전에 필요한 기획서나 보고서 이거를 채찍비티나 우리 퍼블릭시티로 이렇게 좀 만드는 법을 또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겠네요. 네, 그럼 저희가 다음번에는 이 공모전 소식과 함께 기획서와 보고서 관련해서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